오늘 은혜받고 성취를 하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읽어드릴 말씀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담대하게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찬주의를 맞이하여 성찬이 주는 은혜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6월째 어린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과 그 새 언약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단번에 해결되었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에 임재하시는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해방과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되었고 또 이것을 기념하며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지금 모든 성들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3년 만에 회복되어진 성찬식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게 되고 하는 가운데 한 주간 또 이 은혜를 묵상하고 느끼는 가운데 진짜 그 예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느끼게 되면서 참 감사한 한 주가 또 저도 계속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님께서도 이 성찬을 통해 주신 그 은혜를 진짜 실감나게 체험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회복되어진 그 영적인 신분과 정체성을 누리며 오늘 하루를 또 그렇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보유를 통해 어떤 신분과 정체성으로 회복되어졌습니까?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신분 곧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믿음과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현장에 담대하게 나아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다섯 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라 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라.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신분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담대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가 바로 담대함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절대주권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그 어떠한 부끄러움도 전혀 가지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 만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첫 인간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했던 말이 무엇이었냐 주여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숨었는데 그 인간이 우리가 회복되어진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께 두려움도 없이 부끄러움도 없이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우리서 기자도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히우리서 11.6절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본문에 보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은 어떤 나의 의의나 어떤 나의 공로나 나의 자격이나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 또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베드루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이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 피 보혈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심을 이기고 다시 살아하심으로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만은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만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만 만나지 못하도록 속이고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를 완전하게 꺾어 깨트리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완전하고 충분한 길이 되셨고 또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임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함으로 내 죄가 해결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에게 있는 다른 것들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 내 현실, 나의 현실, 나의 능력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나의 삶의 모습 때로는 우리가 나는 응답이 없어서 또 이맘때쯤 제가 사역자들에게 물어보면요 뭐라고 대답하시냐 저는 한 게 없어요 저는 직분을 받았는데 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직분으로 맺은 열매가 없어서 올 한 해 내가 교회로 인도해낸 영혼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나가기 부끄럽고 하나님 만나기 죄송하고 그런 마음들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마시고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제가 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모습, 이 꼴, 이 상황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내 능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늘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증거도, 능력도, 응답도, 배경도, 열매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만이 필요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여신 그 길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요 소망의 길임을 확신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나아가서 뭐 하면 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담대하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두려움 없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 자녀에게 그리고 그 자녀는 그 특권을 기도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 주대신 예수님께 조용히 나아가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때 내려놓을 때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베풀어주신 그 큰 은혜와 그 풍성한 축복과 사랑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 앞에서 담대하라입니다 사람 앞에서 담대하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대상이 하나 더 있음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드러내지는 않는데 문맥을 볼 때에 하나 더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누구냐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 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절인 8절에 보면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바울이 고백하느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 어떤 은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은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모든 사람 모든 현장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담대하다라는 말은 또 언제 쓰이냐 박은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 없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말합니다 담대하다라는 말은 언론의 자유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아가 담대하게 말하는 것처럼 이 복음을 가지고 누구 앞에서라도 누구 앞에 서서라도 부끄러움 없이 자랑스럽게 이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이고요 이 복음을 들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거침없이 나아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이 고백대로 복음 전파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고 거침없이 선포했습니다 4등전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 말하고 왜 그럴 수 있었느냐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의 복음 외엔 없습니다 복음만이 모든 자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을 가리지 않고 헬라인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왕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와 말하는 이 복음을 계속 증거해 왔던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모든 영혼을 구원하여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진짜 복음이 아니고는요 인류를, 인간을, 개인을 열두 가지 영적 문제와 재앙에서 건져낼 수 있는 다른 길이 복음 외엔 없습니다 그 소리 말하잖아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라고요 오직 우리는 이 예수가 그리스와 말하는 오직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직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오늘도 이 그리스도로 이 복음으로 오직이 되어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이신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유일성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이 분명히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시의 공간을 초월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영혼토록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혼까지 모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좌의 능력과 그 충만한 은혜 앞에 아무리 크고 깊고 넓은 상처와 문제와 갈등이라 하더라도 다 덮어지고 다 치유되어지고 다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어제 제가 저희 아내랑 대회를 나누면서 식사하면서 대회를 나누면서 서로 가정에 대한 이 과거의 어떤 깊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처들 문제들 이렇게 서로 포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답을 내리더라고요 뭐라 내리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동안 다가왔던 모든 문제들 갈등들이 다 지나간 것이었고 또 응답이었고 축복이었고 은혜였다 서로 똑같이 포럼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깊은 문제, 상처, 아픔이라 하더라도요 모든 건 다 보금 앞에 치유되어지고 덮어지고 회복되어집니다 이 빛이 비춰지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남, 가정, 현장, 지역, 2, 3, 7나라, 5, 6, 6, 6까지 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 앞에 서더라도요 어떤 상 앞에 서더라도 이 보금만이 살 길이고 이 보금만이 참된 치유와 회복의 길임을 담대하게 나아가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나게 하실 모든 사람들 모든 현장마다 담대하게 보금을 말할 때 우리의 모든 현장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보금의 일꾼으로 다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배경이 가장 큰 배경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극률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무엇이 은혜입니까 이번 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고 지금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은혜입니다 지금도 성찬을 통해 우리가 체험한 것처럼 그 6월째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있고 그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단번에 해결하신 그리스의 보혈이 나에게 발려졌음이 흐르고 있음이 내 안에 임재했음이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이 모든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이 은혜를 응답으로 체험하게 하심이 은혜라는 겁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성사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임재하시고 인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요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그 성사미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고 그 보호자의 배경과 축복을 가지고 현장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다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